저는 제가 노래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제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아요. 저는 사실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노래할 때가 가장 두렵거든요. 이제 혼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 마. 나 깜짝 놀랐어, 지금.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대 원하고 있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대 뒷모습 바라보고 있어. 돌아서서 젖어오는 슬픔은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이런 목소리인지 난 몰랐어. 티아라 소연이 일단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들어보고. 저런 느낌의 보컬을 가지고 있구나. 왜 지금까지 몰랐지? 멜로디 표현력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가수였구나. 역시 프로는 프로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 소절을 부르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린 거야. 가창력 면에서 굉장히 놀랐었던 친구. 호흡을 되게 잘 뱉는다.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대 뒷모습 바라보고 있어. cai 평생이 힘들어서 돌아서서 젖어오는 슬픔은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